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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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사랑이야 국악 어벤져스 지화자 지화자 아니 나는 여기서 지화자가 나올 줄은 몰랐어요 저도요 자기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악 어벤져스 팀에 작곡과 작사, 연주, 판소리까지 거기다가 영수증까지 담당하고 있는 네 신동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 니나 너 국악 어벤져스에서 고음음역대를 담당하고 있는 실력파 박휘입니다 좋다 좋아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서 온 마포라라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로르 양이 좀 대단한 게 프랑스 파리엔 엘리제 궁에서 문재인 대통령 국빈 만찬에 초대가 됐던 분이래요 사실입니까? 네 맞아요 가서 뭘 하신 거예요? 거기에서 홍보가 돈 타령을 했어요 프랑스 파리 엘리제 궁에서 돈 타령을 하셨어요? 아니 그거를 프랑스 분이 하신 게 더 신기해요 그러게? 네 대통령도 만났어요 같이 이야기하고 문재인 대통령 네 문재인 대통령 만났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판소리도 열심히 연습하라고 응원해줘서 힘이 더 나왔어요 그쵸 잠깐 볼 수 있을까요? 돈 타령이 아니어도 다른 거 국악 실력을 조금 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준비된 게 있나요? 흥부가 화초장 하면 어떠세요? 좋습니다 흥부가 중에 화초장 대목을 저희가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쵸 엔지